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한아프리카 재단의 제4기 청년 서포터즈 한아팀입니다. 관영님, 저희가 지금 어떤 축제 현장이 와있죠? 네, 현재 저희가 있는 서울숲 가족마당,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 중심에서 아프리카를 외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축제인 서울아프리카 페스티벌의 현장입니다. 네,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일명 서아페는 매력적인 아프리카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중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해준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양한 분들이 축하 공연과 멋진 축제 부스를 꾸며주시고, 이 외에도 여러 MC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서울숲에 와 계시는데요. 벌써 서울숲의 활기찬 분위기가 저절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얼른 체험하러 가볼까요? 후! 네, 여러분 여기는 그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전에 축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축제 안내부스입니다. 저희가 가서 팜플렛과 여러가지 안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팜플렛 가져가면 되니까요? 아, 네. 이거 인원수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혹시 체험존 이용하실 거면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거는 체험하는 거 하나당씩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여전히 모아주면, 저쪽 네번째 아프리카 인사이트전에서 상품이랑 교환이 가능하세요. 아, 네네네. 두 장인가요? 아, 저 네 장인. 아,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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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맛있어.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하늘은 이 아티옆인 유치. 하늘은 이웃이었습니다. 하늘은 우리 아티옆인 커피 Yun치에서 예전을 달아야합니다. 우리 아티옆인 커피와 함께 저희는 용어를 달아야합니다. 네. 하늘은 이 시니입니다. 비스타어머니 땡큐 땡큐 마셔보겠습니다 되게 진한 거 좋은데요? 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 장현규 교수입니다 저는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아프리카인사이트 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하고요 초창기에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을 아프리카인사이트하고 공동으로 기획했던 교수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째 질문으로는 186년도에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이 왕축기에서 열렸잖아요 서울에 참여하신 2년대에 20년이 부착되시고요 서울에 다시 열려야 하라고요 네 네 네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이 사실 2016년도에 처음 청계광장에서 시작했고요 그 뒤로 2년 동안은 동대문의 DDP에서 열렸고 마지막으로 19년에 왕십리광장에서 열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지금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서울의숲광장에서 열리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페스티벌이 진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첫 해에 비해서 두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도 많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는 것 같고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국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돼서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는데 네 네 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아프리카 인사이트도 그렇고 여기 참여하는 대부분의 그 기관들이 전부 이제 아프리카 바로알리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열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네 희망입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입니 어디 가입니 splitting 오우 네 어떻게 가입니 네 고마워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든지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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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기린 아저씨 누가 기린이고 누가 나뭇가지인지 구분이 안가네 박수 쓰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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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무슨 말이라고 해주어 나는 지참의 무지개를 키워주니 하루도 새벽 사흘도 배경일 수가 없는 못 살고 말 죽고 그대 오늘은 배자추려 인상전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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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 рос기 라멘 지참 지참 잘 매일 목소매 우 spent 엥 우리가 같이 연습실 첫 번째 질문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부스를 운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 남부계열의 재학생인 1학반 22살 문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 아프리카 연구소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스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부스는 아프리카학부라는 것을 알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진정으로 줬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퀴즈를 하고 아프리카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부스에 참여하셨던 시민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저희 부스에 참여하셨던 시민분 중에서 퀴즈에 대해서 퀴즈가 끝났을 때 단순히 상품만 받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 정답인지 궁금해하셨던 시민분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남아공에 보면 생길이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아공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화폐 현장에서 축제 부스를 운영하시고 또 직접 참여하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1학번으로서 서화폐에 참여한 것이 처음인데요 되게 선배님들한테 재밌는 축제다라고 들었던 건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열리지 않아서 참가를 못했던 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으로 참가하게 돼서 제 생각보다 훨씬 신나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